17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스 인기상 배우 부분 수망 수상자는 도경수 씨 그리고 임윤아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도경수 씨는 엑소로 활동할 때는 디오 또 엑소가 아닌 연기자로도 도경수 씨로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윤화 씨 작년에 의해서 또 큰 상을 또 거머쥐게 됐습니다 정말 선남선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매 작품마다 꾸준한 성장세로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임윤아 씨는 오늘도 압도적인 득포스를 보여주며 인기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도경수 씨부터 성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경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 디오입니다 이렇게 진짜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인기상을 받게 돼서 너무 진짜 너무 기뻐해요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항상 더 노력해서 많이 만족시켜드리는 가수 그리고 배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소 멤버들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요 그리고 저희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